오늘은 박새우 두부김치찌개예요 올 봄에 감은 김장 텃밭에서 뽑은 김장으로 박새우 먹고 두부김치찌개를 뽑은게 사근사근 김치가 있어서 맛있어요 올 봄에 우리 밭에서 먹으러 지낸 배추가지고 볶은 배추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여줘요 박새우를 넣어서 김치찌개가 아주 맛이 좋아요 가족들이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치도 좀 아껴먹어야 되는데 다음 김장할때까지 김치를 잘 아껴서 먹어야 되는데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치찌개를 많이 김치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건 봄동이고 봄동이고 이건 올 봄에 감은 봄 김장 김치예요 봄 김장 김치로 gerne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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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끓여있네요 오징어